경수야, 예스, 섹시하다, 섹시해, 광수형, 광수형, 섹시하다니까 갑자기 표정, 저 연기하는 표정, 광수형, 광수형. 방금 표정 진짜 미웠어. OK. 그리고 그거, 경수형ailable. 그거 나무 뭘로 잘랐어? 터부로 잘랐어?성 thunder에게 여생 collaborating. 잘 잘랐네? 이거는 형 잘 잘려요. 너 어떻게 알아서 잘 잘렸는지. 쉽지 않아? 나 저게 땅 판다. 이거 묻을 거. 형 근데 이 일은... 형. 어? 이거 같이 하면 안 돼요? 형 이거 여기서 하고. 뭐야?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줄씩 잘라야 돼요. 팻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맞는 거지? 지금 심는 개수대로 제가 잘랐어요. 지금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한 번만 해볼까요? 생사가 확실한 게 지금 깻잎밖에 없는데. 아니면은 망의사님 때 거기 가서. 잘라? 근데 그게 우리가 형 해봤어요? 어. 10년 전에 해본 거라. 그냥 하자. 자르자. 이게 다겠다. 갈까요? 어? 갈까요? 어디에? 갔다 오면 밤이야. 나 이거 좀 설치하고 올게. 형. 나 저거 해치기 전에 해야 되잖아.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다음 주에 할까요? 이렇게까지 한다. 야. 팻말이 이렇게 클 필요 없어. 이거 반으로 자르자. 아 그런가요? 이렇게 클 필요 없잖아. 깻잎이면 깻잎이 있어? 형 이거까지만 잘라주세요. 6개가 되니까. 깻잎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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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. 아 깻잎에는 다 붙일 필요가 없네. 네. 깻잎 하나만 하면 되죠. 깻잎 하나, 열무 하나. 아니 그리고 사실 깻잎은 할 필요 없어. 그냥 딱 봐도 깻잎이야. 아 그런가? 그러면은. 깻잎 열무까지는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. 그러시죠. 그러시죠. 그러면 사실 할 게 없는데요. 지금 다 죽었는데. 아니 근데 죽었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했잖아. 흠흠흠. 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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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.